하면서 끝내게 되죠. 달콤한데 또 그렇다고 너무 달지는 않네요. 이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제가. 맛이요. 이거 맛이요. 맛이네. 맛이요. 어떻게요. 일단은. 일단은. 달콤하대요. 솔직히 인정한 거죠. 그건. 스윗하대요. 오케이. 그리고 그렇지만. 그러나 한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죠. 딱딱. 예. 왜요. 하지 않대요. 너무 달지는. 다 나왔어요. 오케이. 지금 스윗이 나왔는데 또 위에 스윗. 근데 한국어로도 봐도 달긴 한데 너무 달지는 않다. 두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두 번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tastes sweet but not too sweet. 정답. very very nice. 오케이. 스윗은 품사가 뭐죠. 동사인가요. 동사는 아니에요. 명사인가요. 명사도 아니에요. 형용사예요. 그렇죠.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형용사가 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지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지금 달콤한이라는 게 스윗인데. 우리가 와인이 달거나 아니면 또 어떤 와인이죠. 왜. 신 거. 신 거. 신 거. 그것도 있어. 그것도 있고. 굉장히. 쓴 거. 쓰다라고 한다기보다는 약간 좀 외국어를 써서 드라이하다고 하죠. 드라이. 그게 결국에는 씁쓸한 맛을 좀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래서 이 쓴 것과 이 와인 자체가 드라이하다는 거는 영어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드라이한 건 정말 드라이하다고 쓰시면 됩니다. 드라이하면 드라이하다고 쓰고요. 네. 오케이. It's either sweet or dry. 그런데 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테이스트에 집중한 단어이긴 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음식에 보통 많이 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쓴 거? 이 드라이한 거요? 아니면 이 쓴 거요? 이거 쓴 거요? 네. 들어본 게 있는데 이게 없었으면 생각 못 했어요. 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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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터? 아. 자. T를 하나만 써버리게 되면 바이트러처럼 발음이 되면서. 아. 맞다. 무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죠? 아. 그러면 큰일 나죠. 안 되죠. 어머. 비터는 뭐예요? 비틀이요? 아. 미안해요. 비틀. 비틀. 비틀? 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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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 같은 게 한국어에서는 쓰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인 쓰다. 그런데 아니죠. 한국에서는 오히려 하나로 쓰는구나. 그렇죠. 한국에서는 뭐 와인이 쓰다. 아니면 마음이 씁쓸하다. 아니면 약이 쓰다. 약이 쓰다. 네. 커피가 쓰다. 커피가 쓰다. 그렇죠. 꼬돌베기 쓰다. 아. 꼬돌베기 쓰다? 네. do you know 꼬돌베기? 꼬돌베기 I've heard of it. 꼬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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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 아니에요? 뭔가? 꼬돌베기요. 김치의 일종인데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떤 거 있어요? 나중에 맛보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그 영어에서는 그게 다 다르거든요. 커피 같은 경우는 strong이라고 쓴다던가. 그러네요. 약 같은 경우는 bitter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렇죠. 일반적인 음식, 약 같은 거. bitter. bitter.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taste 뒤에 제가 여기 형용사라고 했잖아요. 얘가 형용사이다 라고 했고 얘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자. 앞으로 여러분들 taste라는 동사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면 이런 형용사한 맛이 난다라는 동사예요. 네. it tastes. 어떻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맛이 난다고요? it tastes? 달콤하대요. sweet. 혈용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건 신맛이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it tastes? taste? it tastes? 오르죠? it tastes? 시다. 시다. 좋아요. 너무 시다 그러면 it tastes? too sour. there you go.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건 좋은 맛이 안 나. 그러니까 맛이 별로 없어. 이런 식으로 쓴다면? it tastes? 어허. 맛이 안 난다. 좋은 맛이 나지 않는다. 부정해야겠죠. it's not? 부정? 어허. it's not delicious. 헷갈리죠? 그렇죠? 헷갈려요. 음. 예스. 예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it 하고 나서 s가 붙은 이유는 동사니까. 아이고. 예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 자, 보세요. 냄새 좋다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it smells good. smell 동사잖아요. 그렇죠? just like so. taste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한테 늘 지적받는 게. 네. 정말 지적받는 게. 꼭 더 좀 붙는 거. 꼭 낫이라고 해서 혼나요. 이게 원래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긴 해요. 정복하고 싶어요. 아이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이에요. 오케이? taste는 동사라는 거. 우리 본만 한 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t tastes sweet but not too sweet. it tastes sweet but not too sweet. 자, 여기까지 해봤고요. 연기 타임 한 번 해볼게요. 깨요. 오늘 급하셨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촬영 초반부터 들고 계셨어요. 아,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제가 물어보도록 할게요. so, 항상 이렇게 뒷짐 지더라고요. so, how was the wine? it's perfectly to my taste. is this French? it's made in Italy. oh, it tastes sweet but not too sweet. that's perfect, all right. 자, 이번에는 여러분과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해볼게요. 자, 제가 먼저 출발할게요. so, how was the wine?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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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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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it's made in Italy.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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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that's good. 자, 이번에는 바꿔서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시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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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it's perfectly to my taste. is this French?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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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자연스럽고 대신에 조금 더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네. so, how was the wine? so, how was the wine? it's perfectly to my taste. is this French? it's perfectly to my taste. is this French? 음, is this French? it's made in Italy. it's made in Italy. 마지막으로 it tastes sweet, but not too sweet. it tastes sweet, but not too sweet. alright, 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wine, 제대로 평가해 줄 수 있겠죠? 네, 됐다 보겠습니다. 기대할게요.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so, miss, how was the wine? oh, it's perfectly to my taste. oh, great. is this French? oh, it's made in Italy. Italy? yeah. it tastes sweet, but not too sweet. oh, yeah. would you like another one? no, thank you. okay. alright, 해냈습니다. 해냈습니다. 오늘은 좀 저에게는 힘든 날이었지만, 그래서 저기만 딱 들렸다 오면은, 선생님 손만 딱 고치고 가면은, 요게 완성이 된다는 게 참 묘미인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한 번에 넘어가면 또 차이가거든요. 그쵸, 그쵸. 아, 오늘 표현이 나온 김에, 아, 지난번에 김민희 씨가 사주신 햄버거. 햄버거. it's 완전 totally to my taste. 그거 완전히 제맛이에요. 딱 맞아요. 그거 한 번 또 먹으러 가야 돼요. 그렇게 됐어?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또 우리 배부르게 영어를 또 배워봤고요. 내일은 우리가 프라이데이니까, 우리 또 뭐, 뭐여야 되죠? 네, 여행가서 쓸 수 있는 영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I see.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바디. 바이. 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